거창군 남아면에 있는 창포원에 왔습니다. 오늘 보라색 창포꽃이 아유 새소리 보세요. 창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이게 일몰때 봐도 굉장히 이쁜데요. 아침에 와도 상당히 예쁩니다. 합천호수 상류쪽인데요. 이렇게 습지에다가 창포를 심어 놔 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. 노란색도 이쁘고요. 보라색 진한 보라색이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저 안에는 둘레키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선형이라고 하죠. 나선형으로 이렇게 뱅뱅뱅 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. 아침에 오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도 되고요. 저렇게 젊은 연인처럼 손잡고 걸어도 좋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파크 콜프창처럼 넓은 곳이 있는데요. 저 하얀 아치형 있는 곳은 장미공원이고요. 그 너머에는 자격길이 있어요. 자격길. 자격은 지금 아마 졌을 거예요. 그 너머에는 또 전망대도 있어요.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. 저 물 건너에 거기에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요. 시간 날 때 온 가족이 와서 자전거가 한 개짜리, 두 개짜리, 네 개짜리, 여섯 개짜리 여섯 명이서 타는 곳, 네 명이서 타는 곳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온 가족이 함께 타도 타고 한 바퀴 돌면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. 연인들 보세요. 아름답게 사진 찍고 있는 거야. 행복해 보이시죠? 그 창, 창포운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창포꽃이 이렇게 생겼어요. 빨리 진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. 감사합니다.